똑같은거 아니야? 이거 뒤에 뭐있다 아까랑 똑같은거 어 알약이 추가된 어 문닫혔어 대충 한바퀴 그냥 돌리고 이 약이 뭔가 중요하다 내가 볼때는 이 엄마가 뭔가 크 이게 정신질환 이런 약일수도 있어 이게 이 약해서 가능합니까? 테이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이게 무슨 약일까? 흠 담배 그거 아니야? 아까는 유치원때고 이제는 좀 커갔을때 자기 방을 보여주려는거 아닐까? 어? 어? 아이 있어 어? 이거 아까 아무것도 안 적혀있었는데 베이비 아냐 베이란 뜻이고 이게 뭔가 이거 읽을 수 있다 이거 어?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 영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만 헐 헐 헐 음 엔딩 놓치면 엔딩 놓치면 슬프니까요 클릭하는거 어려운것도 아니고 헐 어? 아 저런 점점 약이 많아지고 책들과 술병이 널부려져있어? 어? 좀 음식이 썩은거 같지않나? 닭다리가 뭐야? 와인도 집을 수 있었네? 어? 마인 깨는거 안돼? 아 그 게임할때 자꾸 이렇게 뒤를 보게되요 푸우우 푸르르르르 푸리뿌 푸르르르르 푸르르르르르 푸르르르르 푸르르르르 푸리뿌 푸르르르르르 뭐야 이거는 어 Pros가 이거 뭐야 야 식물이야 어 깜짝이야 고마워요 와일럼님 윌리엄님 새로운 왓츠 잇 이즈 베리 나이스 매우 좋았습니다 잇 해즈 메이드 미어 해프 캐럿 캐럿터 당근 이게 당근인거 같고 그치 당근 써져있네 캐럿인가 당근이 아마 그럴거고 어 우울증이라고 써져있다구요? 조졌네 이거 아니 지하주차장이 몇층까지 있어 이거 차를 어디다 댔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지 층별로 다 찾고있네 이거 마치 그런 경우잖아 당근 올림이라고? 돌려 그냥 양 많아진거 봐 이거 안에 이만큼은 약을 넣어놓고 산거야 지금 이게 하나에 오 백알이니까 오 백알이 있는거야 지금 약쟁이야 약쟁 약쟁이 다 됐으 개 약쟁이 다 됐으 뭐야 피 묻은 와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딱 정면에 있는거 보니까 와이 그녀는 왜 그녀는 왜 울까 그녀는 뭘 시도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바이바이 야 이거 자식 버리려고 온거 맞네 맞아 거짓말이란 얘기는 애를 찾으러 온게 그거밖에 없는데 스토리가 계속해서 아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나를 피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맞는다 생각했거든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얼굴 어디갔어 이거 아 이것도 원래 침대 위에 있었는데 떨어졌어 뭐야 이거 오우 오우 개소름 돋아 뭔가 잠깐만 이거는 야 그림이 이상해요 아이를 지금 어디에 앉혀놨죠 근데 저런 의자는 사실상 병원의자야 병원의자 치과 가면 앉는 의자같은거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형체가 모르는 뭔가 검정 물체가 있죠 저건 아빠라 보기에는 의사일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은 아이가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할 수도 있는거야 아이 문젠가 당근 더 많은 약이 필요하다는데 이놈의 어 물 끄고 있네 이제 한층정도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다 뭐야 와 드디어 엄마랑 놀러간다 막 그러는거 같은데 지금 공원가는거 이제 저기 뭐야 놀이동산가는거 딱 그거네 딱 그거네 이게 정신질환세계야 지금 뭔가 있어 지금 근데 아이 아니면은 엄마가 정신적으로 지금 이상한거야 이런거는 그런거 생각해야돼 안그러면 이 공포게임이 게 허무할 수 있어 뭐야 뻥이었잖아 어 저게 정신세계였어 이러고 알면 나중에 허무하니까 이건 모르겠어 이건 모르겠어 야 그림들 점점 생긴것들이 지금 놀이동산 가는거 같은거 그린거 같고 아 이거 아까 봤던거 아니야 그치 어 엄마가 지금 떨어지는건가 엄마는 앉아있고 나는 바다에 빠져있는 아이는 바다에 빠지고 있는건가 아이가 미치는건가 오 개무섭 이게 마지막 같다 내가 볼땐 느낌이 여기 여기가 딱 마지막 선이야 지금 미쳤는데 마지막이라는건 딱 느낌이 뭐죠 이건 뭐야 그림을 봐야되는데 서서히 지금 그림도 많이 변해가고 멈춰 어 음색이 좋으시네 어 이거 중요하다 나 나의 두명의 가장 친한 친구 돈가 그리고 라우라 친구였어 어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어 이거 뭐야 엔드 아냐아냐아냐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어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거 그녀는 왜 세이 말했을까 크라이 왜 울었을까 그냥은 시도했다 그냥은 거짓말했어 거짓말했어 야 이건 뭐야 인형 얼굴 어우 해 같은거 인형이 없는 데가 없네 이제 미친 여기다 인형 저걸이 꼈어 그 병원 저기 그 약을 어 토할 것 같아 터져 이제 미쳐가죠 비행기랑 무슨 뭐 사자 뭐 이런거 있는거 같은데 아 와 어 와 갑자기 조용히 주는게 이렇게 무섭구나 어 어 나 당근이 있을까봐 봤는데 뭐야 송곳에 피가 있어 미친 집안 곳곳에 약이 있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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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어 뭐야 어 미친 방문 열린거 알아요 왜 화를 내고 있어 이씨 다 확인하고 가는거 아니냐 불만이 있으면 나가 모바일충아 꼭 저렇게 말을 싸가지 오케이 오우 어 정화된다 급정화 제가 조금씩 예민하다 보기에는 특히 공포게임 할때 뭐 이 게임 뭐냐 스토리 뭐냐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모바일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갑자기 지금 보셔가지고 뭐 답답하다 뭐 진엔딩 뭐 이런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 막 훈수지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어서 모바일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대인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딱히 예민한게 아니라 딱 따끔하게 궁디팡팡 해야돼 안그러면은 방송이 잡혀요 BJ가 방송을 잡아야지 시청자가 방송을 잡아버리면 진행이 안되요 둘다 반반씩 잡는게 가장 좋아 사실 오우 야 근데 분위기 왜이래 그니까 땅굴에서 사나야 적절했다 야 진짜 어디까지가 진짜 이제는 뭐 볼게 없어 그냥 그냥 뭐 처참해 그냥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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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다고 뭐가 온다고 지금 시발 어 어 어 어 빨리가 빨리가 어이 개가 들어와 어 뭐지 뭐가 어떻게 된거지 어 빨리가야 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오긴 온다 어 오네 오네 뭐가 와 뭐가 와 뭐가 오는 것 같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출근아 이거 100% 안열린다 열리네 어 아니 무슨 지하 무슨 두더지세이야 이씨 두더지 무슨 무슨 대가족이야 여기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죠 집이 그냥 좋아 너무 집이 그냥 좋아 너무 개어두어 나도 똑같애 하나도 안보인다 왜왜왜 뭐래 뭐라고 했어 마녀랑 엄마가 같은거라고 두 아이가 마녀를 잡는거라고 늙은 마녀와 지금 내 얘기가 비슷한거 같애 어 아이들은 오늘 뭔가 깼다라는데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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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늙은 마녀가 자기하고 비슷한 존재라는게 뭐야 그러면은 결국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거 아니냐 아이 엄마가 괴로워하는게 학대하고 진짜 이랬나봐 쓰레기였나봐 쓰레기 눈물을 흘리지 눈물을 흘리지 왜? 나 이름 5분을 넣었다고 실제로? 아... 그럴리가 그렇게까지? 아... 그래서 비슷하다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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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울증 약 먹고 미쳐버린거 아닐까? 아... 그래서 지금 아이가 엄마 엄마 뭐해요 아 지금 엄마가 지금 좀... 내가 지금 엄마 약 먹고 누워있는거지 엄마 나랑 놀아요 그랬다 엄마가 아... 그게 아니야 지금 좀 나가있어 애야 엄마 나랑 놀아요 그랬는데 어... 지금 내가 지금 좀 너무 막 괴로워하면서 순간 막 미쳐버리면서 막 집어가지고 그냥 목덜미... 아 죄송합니다 예... 어... 그러면 안되지 내가 아... 캬? 캬? 어... 여보세요 캬? 어... 아 살아있구나 깜짝이야 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두 아니야 어 악마가 시키고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제발 밴드엔딩 가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참아 할 수 있어 넌 이 아이의 엄마다 제발 잡아 부탁해 어 진짜야 깊이 찌르는거 아닌거 같은데 어 이거 어떻게 되는거지 어 쓰레기 각인가 에이 로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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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같은데 경찰에서 거기로 돌아가자 아 있었던 일을 다 말하려나 본데 이제 너가 마지막으로 본 장수를 말하래 자식을 아 결국 뭐야 그러면은 정신병에 의해서 아들을 죽인거야 거기 가가지고 근데 그럴 수는 있다 생각해 이게 정신 이상자가 있잖아 사실 그 놀이동산같은데 가면은 거기는 이제 뭔가 되게 현란하고 뭐 캐릭터도 많고 뭐 그런거에 대해서 되게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진짜 아이를 찾으려고 갔던 공간에서 뭐 이렇게 뭔가 뭐 무섭거나 뭐 그런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정신적인 이상이 일으킬 수 있는거지 그러면서 뭔가 잘못해서 아이를 찾으려고 갔다가 아이를 죽인게 아니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 있습니까? 이게 해피엔딩이 있어요? 해피엔딩 있으면 아마 해피엔딩 가고 없는거 같애? 아까 보니까 모든 BJ들 다 배드엔딩한거 같다 그러던데 그쵸? 엔딩 하나에요? 이거에요? 그런가봐 마지막 씬이 저 아이가 저기 가가지고 끝나는거 보면은 더 바크 이렇게 파크 이렇게 끝나는거 보면 어 해피엔딩은 없는거 같고 그런거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분도 누르셔서 들어가셔서 조많은 유튜브 구독 좀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영상 올려드리니까요 좋아요 많이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짧고 어 근데 약간 좀 깜놀하는 씬들은 좀 있었습니다 어 이거는 살만한 게임은 아니었던거 같고 보시기에는 괜찮았던 게임인거 같으니까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운팟분들 아프티카분들 유튜버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